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의 입학관리실장을 맡고 있는 재활의학과 한은영입니다.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은 1996년에 의대 신입생 모집을 시작으로 그리 길지 않은 역사이지만 2010년, 2016년에 최고 수준의 의대 인증을 획득하였고 전국 평균 대비 월등히 높은 의사 국시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도 유일의 국립거점의과대학으로서 뛰어난 시설과 장비, 교수진, 유수의 권역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하와이, 일본 등 해외의과대학과의 연수 교류와 해외 의료봉사 등 다양한 국제화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타의과대학 대비 월등히 높은 장학금 수혜율을 자랑하고 있으며 메디칼 캠퍼스 내에 의대 전용 기숙사가 위치하여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9학년부터 의과대학으로 학제가 전환되면서 2년의 예과 과정 동안 의사가 되기 위한 기초 지식과 교양을 쌓게 됩니다. 이후 4년간의 본과 과정 동안 학생 맞춤형 기초 의학 지식 습득과 도민 및 관광객, 외국인의 신망이 높은 제주대 병원에서 임상 실습을 시행하게 됩니다. 본인의 선택에 따라 기초 의학 분야와 국책 기관에서의 근무가 가능하며 내과, 소아과 등의 메이저 과목과 재활약과, 정여외과, 성여외과 등의 마이너 과목의 수련이 본원뿐 아니라 전국 유수병원에서 가능합니다. 특히 제주대학교 병원은 본교 출신의 교수 비열이 상당히 높은 편이며 여학생이나 타지역 출신의 학생에게도 모두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여 졸업 후에도 제주도 정착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학년은 우리 대학에서도 의대 신입생을 새로 뽑게 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대학은 의학적 지식뿐 아니라 인간에 대한 배려와 따뜻한 인성을 갖춘 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성실성, 열정을 고루 갖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7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으로 입학하여 현재 2학년에 재학 중인 강승원입니다. 저는 제 삶을 보람차게 살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여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저희 학교는 일반적인 의과대학과는 다르게 의과대학과정과 의학전문대학원 과정, 이 두 가지 체제로 학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현재 수능을 준비하고 의과대학 입학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 수험생들은 입학하시게 되면 의과대학 과정으로 입학하게 되는데요. 입학 후 2년간의 의학과 과정을 거치며, 의학 공부에 필요한 기초의학 수업과 실습을 통하여 미래의 의학도로서의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입학 후 2년간의 의학과 과정을 거치며, 의학 공부에 필요한 기초의학 수업과 실습을 통하여 미래의 의학도로서의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저희 제주대학교 의학과의 장점은 먼저 국립대라는 것입니다. 최신식으로 건설된 병원 옆에 위치한 의학전문대학원 2호강과 부족함 없는 실험연구 과목을 갖추고 있으며, 세분화된 의학과 실습, 다양한 커리큘럼을 통하여 의학도로서의 역량을 기르고, 전공과정에 대한 필수 지식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학생 수 대비 높은 교수님 수 때문에, 교수님의 지도 아래 질 높은 교육을 받아 훌륭한 오륜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졸업 후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원하는 분야를 더욱 깊이 연구할 수도 있고,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며 질병을 치료하고 국민들의 건강 증진에 힘을 쓰는 의사로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각 학년에 40여 명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화기애애하고 단합이 잘 되는 분위기입니다. 의학과 공부가 힘든 만큼 생활에 힘이 되고, 버팀목이 되는 다양한 동아리들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 동아리로는 축구부, 농구부, 야구부가 있으며, 음악 동아리로는 오케스트라, 밴드, 어쿠스틱 소모임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 학문적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신 학부적인 분들을 위한 학술 동아리도 있습니다. 의학과 특성상 예비 의료인으로서 필요한 훌륭한 인성과 타인에 대한 이타심을 기르기 위한 해외 봉사활동 및 봉사활동 동아리를 통해 다양한 기회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한라산과 아름다운 바다, 깨끗한 공기의 최신식의 병원, 의과대학 건물이 공존하는 최적의 환경에서 의학 공부를 하고 싶은 열정적인 마음이 있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